사마귀를 표현해줘. 와, 이거 어렵다. 사마귀? 사마귀를 왠지 바퀴드기라 되잖아. 딱 바퀴드기라 되잖아. 이거 장난 같다, 라는. 아니, 사마귀가 살짝 이런 느낌이야. 맞아, 맞아.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돌려줘 드렸어. 겨운아, 겨운아, 이리 나와. 사마귀네. 완전 사마귀네. 맞아, 잘했어. 겨운으가 진짜 디테일을 잘 살린다. 경표의 봐, 사마귀? 근데 내가 표현하는 사마귀는 조금 더 디테일? 하이퍼 리얼리티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마귀는 6개의 다리가 있고. 그렇지, 사마귀가 다리가 6개지. 배가 이렇게 밑에 있다고 치면 사마귀 다리는 일단 이렇게 벌어져 있어. 앞부분이 아직 앞부분이. 그리고 우계중심이 이렇게. 맞아, 맞아. 배가 뒤에 손이 이렇게. 그리고 사마귀는 사실 반동을 잘 타지 않아. 어, 그러네. 그래, 그래, 그래. 먹이를 놀리면 어떡해? 먹이를 노릴 땐. 군뱅이 한 번 가져야지, 먹이. 내가 군뱅이. 군뱅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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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저렇게 가는구나. 아, 천천히 가는구나, 사마귀가. 야, 안 먹냐. 원래 이거 작아야 되는데, 너무 군뱅이가. 야, 군뱅이가 힘들었어, 먹냐. 야, 저렇게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도 누가 한 번 먼저 씹어놓을 거야. 캥거루가 어떻게 뛰지? 좋아, 좋아. 캥거루는 두 달일 때, 두 달일 때, 두 달일 때. 아니야, 그... 아, 경훈이가 전문가네. 이렇게 뛰나 봐. 어떻게 이렇게, 야. 민거루. 우리의 민거루입니다, 민거루. 내가 본 캥거루야. 보주태생. 캥거루가 강아지 헤드락을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주인이 와. 보여주려고. 싸우는 거? 약간 팔 약간 요래지, 요래지. 이렇게 헤드락. 강아지가 못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그런 사진이 있어, 진짜? 있어, 있어.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캥거루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근데 잠깐만, 넌 헤드락을 왜 당한 거야? 강아지. 사실 캥거루는 꼬리가 무게의 중심을 지탱해 주거든. 그래서 팔은 이제 약간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린 상태에서 팔이 되게 가까워. 아, 맞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지?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싸움을 할 때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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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잘하네. 야, 이건 자기야. 야, 이건 자기야. 맞아, 근데, 이거 밖에 안 나왔네요,